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태아기 미주인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없이 이어지는 시간을 지구의 움직임에 따라서 1년씩 나누고 또 그것을 다시 한 달씩 나누고요. 한 주씩 나누고 또 결국은 하루씩 이렇게 나눠가잖아요. 이러한 시간의 개념은 참 대단한 발명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또 한 달이 시작되고 한 주가 시작될 때마다 지난 것은 좀 있고요. 우리가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가 주어질 때마다 또다시 주어진 7일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좀 리스트업을 해놓고요.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재미도 느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4월보다는 더 나은 5월, 지난주보다는 더 나은 이번 주를 만들어내시는 현명한 미존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요. 5월의 첫 번째 오미 즐거워주는 남자, 그리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빵 주식에 대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메가테크 기업을 계속해서 사야 하는 찬스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rare opportunity to buy tech5giant. 그러니까 테크 대표 기업 5개의 기업을 살 수 있는 굉장히 드문 기회가 찾아왔다. 여기서 얘기하는 빅테크라는 것은 알파벳,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이유를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요. 이 5개의 기업을 합쳐서 그룹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빅5가 1분기에 보여준 매출의 성장률이 엄청났죠. 41%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개의 기업의 평균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 한 분기만 이렇게 좋았던 것이 아니고요. 지난 4분기의 평균을 살펴봐도 합쳐서 27%라는 매출의 성장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요. 무려 2,500억 달러가 올라간 그런 수치입니다. 대단하죠.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매출이 48%가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9% 그리고 이 19%가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18년 이후에 가장 좋은 성장을 보인 거라고 합니다. 애플은 54%가 올라갔고요.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는 34%. 이 34%라는 수치도요.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2012년에 구글이 성장을 보여준 이후에 이렇게까지 높은 성장을 보인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성장률 중에서 최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의 매출 성장은 44%였고요. 베스트 쿼터니까 2011년 이후에 최고의 모습이다. 따라서 지금 이 파망이라는 기업들이 얼마나 좋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There are no better stocks to play. 그러니까 지금 다른 주식 사지 말고 파망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유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제시되는 것은 뭐냐면요. There is no stopping the cloud. 클라우드 쪽에 전망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렇게 세 가지에 관련이 되겠죠. 1분기의 매출 성장률을 보면요. 애저가 50%의 매출 성장률, 구글 클라우드가 46% 그리고 지금 마켓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아마존 역시 1등 자리를 지키면서 32%나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32%, 46%, 50% 성장한 것이 왜 대단하냐면요. 이미 그들의 매출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이죠. 이게 작은 규모의 매출은요. 성장률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의 매출을 이미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50% 가까운 성장을 보인다는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There is no reason to think. Growth will slow anytime soon. 그러니까 앞으로도 클라우드의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이유는요. PC이자 Back.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가 돌아왔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PC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PC라는 것은 이제 디지털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기간에 일도 집에서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커머스로 넘어갔죠. 그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파만 기업이 계속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PC 세일이 32%나 올라갔다. 한 분기 동안. 그리고 이것은요. 지난 20년 동안 보여준 성장률 중에 최고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요. There is a growing evidence. 그러니까 증거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많은 회사들이 팬데믹 이전에 그 워크 스타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팬데믹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도 뭐 워크 프롬 홈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하이브리드 워크를 알았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파만 그룹의 그 역할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다음은 e-commerce long slow. 그러니까 e-commerce가 퍼포먼스가 슬로우다운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팬데믹이 지나간 이후에 다시 사람들이 오프라인 쇼핑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대세는 e-commerce라는 것을 거슬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이라는 그 기간은 상당히 특별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e-commerce를 이용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생에 단 한 번도 e-commerce를 통해서 뭔가를 사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뭘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아니면 이제 좀 연세가 있으셔서 전통적인 방법의 쇼핑을 즐겨 하셨던 어르신들. 이런 분들도 다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그 e-commerce의 세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게 팬데믹이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e-commerce의 세계, 온라인 쇼핑의 세계가 결코 그렇게 좀 까다롭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모두가 알게 됐죠. 너무나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편리한 세상을 뒤로 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e-commerce의 성장률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숫자가 몇 개 나오는데요. 아마존은 41% 정도 지금 온라인 리테일링 비즈니스가 올라갔다고 하죠. 1분기만 봤을 때요. 그리고 이제 서드파티 셀러의 서비스에서 성장률은 60%나 된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의 선의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쇼핑파이 같은 경우도 셀즈가 지금 110%가 올라갔다. 매출이 1분기에 100%가 넘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뭐냐면요. e-commerce의 현재 시장 점유율이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전체 리테일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5% 75%는 아직 전통적인 방법으로 오프라인 쇼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아직도 75%라는 시장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e-commerce는 절코 여기서 이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또 하나 파망을 좋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애드벌타이징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애드벌타이징은 기존의 광고가 아니고 디지털 광고를 얘기하겠죠. 디지털 광고 하면 우리가 두 개의 기업이 떠오르잖아요. 페이스북하고 알파벳이 떠오르는데요. 여기에 이제 아마존도 합세를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매출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의 예상치를 2.5빌리언이나 초과했다랍니다. 그러니까 2.5빌리언이면 25억이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알파벳 역시도 마켓 전문가들이 예상한 수치에서 37억 달러를 오히려 더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디지털 마케팅이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서 아직은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얻얼 레비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타 수익이죠. 이렇게 기타 매출로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광고 비즈니스의 매출이 이번 1분기에서 72%나 성장을 했다고 하네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현재 광고 매출이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뉴스는요. 그 파망 기업 중에서 아마존에 관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아마존 프라이스 타겟 레이지드 애프터 스텔라 어닝 스트롱 거든 익스펙티드 포캐스트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아마존의 예상 주가, 목표 주가라고 부르죠. 이 타겟 프라이스가 일률적으로 다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웨드부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웃포폼을 유지를 했고요. 아마존에. 그리고 타겟 프라이스를 4,000에서 4,300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가 3,460이거든요. 따라서 4,300이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거죠. 모간 스탠리도 오버웨잇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의 프라이스 타겟을 4,200이었는데 4,500까지 올려줬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높죠. 그리고 이제 바클레이 같은 경우는 영국의 기업인데요. 프라이스 타겟을 3,860에 머물러 있던 프라이스 타겟을 이번에 4,300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4,300, 4,500 그리고 여기도 4,300이죠. 그래서 만약에 4,300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의 성장인지 한번 계산해 보죠. 4,300 나누기 현재 주가가 3,4,6,7이잖아요. 나누어 보면 24%입니다. 따라서 아마존의 주가는 앞으로 1년 동안 한 24% 정도 올라갈 여력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공유할 기사도요. 파망 기업에 가는 것인데 애플입니다. 하지만 좋은 내용은 아니고요. 약간 부정적인 기사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공유를 하고요. 유로피안 커미션, 유럽연합 쪽에서 이번에 애플의 앱스토어가 공정경쟁 규범을 위반한다. 이렇게 예비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특정 부분에서 그런데요. 보시면 컴피티션 인 더 뮤직 스트리밍 마켓. 뮤직 스트리밍 마켓이니까 음악 스트리밍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게 스포티파이가 있죠. 지난주에 스포티파이가 애플이 반독점 규정 위반을 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컴플레인을 했었거든요. 그러한 이후에 이번에 유로피안 커미션이 나서서 이렇게 제재를 하고 나섰습니다. 보시면 지금 맨데토리 유즈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유저들이 만약에 스포티파이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서 이 앱을 사든지 다운로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 때문에 이게 반독점 규정에 위반이 되지 않나. 그러한 지금 예비 판단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애플이 제안하고 있다. 어플리케이션의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기업들이 만약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지 상황을 제시하고 싶어 하면 이거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앱 스토어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이용하게끔 이렇게 강요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반독점 규정 위반이 확정이 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될 텐데요. 이 벌금이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의 전체 매출의 한 10% 정도가 벌금으로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차후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뉴스는 테슬라인데요. 이것 역시도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테슬라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딜레이 할 것이다. 연기 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젊은 프로덕션이니까 원래 베를린 기가 팩토리에서 7월 달부터 테슬라를 생산해 낼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한 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될 것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말 정도가 돼야 생산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원래는 7월 1일 날 이 베를린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테슬라는 굉장히 강한 불만을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웃데이티드 어프로블 프로세스 인 제머머니니까요. 독일의 승인 절차가 너무나 오래 걸린다. 너무 옛날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장을 강동하기 위해서 이제 뭐 면허 같은 걸 받아야 될 텐데 이러한 승인 절차가 너무나 오래 걸린다라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적으로 6개월이나 연기가 되는 그런 이유가 된 거고요. 뭐 유럽 쪽 국가들이요. 사실 미국이나 아니면 아시아권 지역에 비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봐도요. 제가 한 20년 전에 영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은행 계좌를 만들어 갔거든요. 앞에 나왔던 그 바클레이라는 은행이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은행이거든요. 거의 최고의 은행이죠. 그런데 이제 바클레에 가서 은행 구자를 여는데 1시간 정도를 기다렸어요. 1시간 정도를 기다려서 제 순서가 돼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딱 가야 되는데 12시가 돼서 점심시간이라고 1시까지 더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2시간을 기다려서 또 상담 받고 그리고 나서 구자를 열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번호표 딱 받고 5분 이상 기다리면 화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은행 구자를 여는데 뭐 20분 이상 걸린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하지만 영국을 비롯한 유럽 쪽에서는 사실 이렇게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습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테슬라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 역시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중국이 뭐라고 보도를 하고 있냐면요. 새로운 레귤레이션을 만든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데 이 규정은요. 데이터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스마트 자동차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자동차들은 데이터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밖으로 다 가져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만약에 테슬라의 차량이 만약에 중국 내에서 데이터를 컬렉션 했으면 이 데이터는 본사로 보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같은 데 업로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지금 만들어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요. 이렇게 이러한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가 역시 테슬라의 차량에서 카메라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 카메라가 확보하는 정보를 가지고 스파이 활동을 한다라는 루머가 있었기 때문이죠. 한 한 달 전에 이러한 황당한 루머가 퍼진 다음에 테슬라 그때 일론 머스가 직접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는 중국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수집한 데이터를 결코 차이나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이거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기업들 폭스과학인이라든지 포드라든지 GE라든지 중국 내에서 만약에 차량을 판매하고 운행할 계획에 있는 국제적인 차량 판매 회사는 모두에 해당이 되는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갑니다. 다음 기사는요. NIO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좋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Germany could be NIO's next stop after Norway for a report say NIO가 노르웨이 다음으로 Germany, 독일로 진출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적인 기사죠. 지금 보시면은 NIO가 컨펌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컨펌을 했냐면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5월 6일 날 노르웨이 진출에 대한 플랜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르웨이 드디어 진출이 확정된 거죠. 그리고 이제 NIO는 국제적 해외 마켓에 진출을 굉장히 강하게 열망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앰비션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노르웨이 진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에도 계속해서 해외 진출에 대한 계획이 많이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NIO는 독일에 들어갈 것이다. 독일에는 2021년 세컨 하프니까 올해죠. 올해 이제 하반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독일에는. 그리고 나서 독일을 정령한 이후에는 영국도 바라보고 있고요. 영국 말고도 다른 컨트리즈 인 유럽.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 지금 진출을 노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따르면 아직 유럽 마켓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모델 중에서 어떠한 모델을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함께 읽어볼 기사는 크리스퍼 관련된 기사입니다. 하버드 사이언치스트 크리에이트 진 에디팅 툴 대트 쿨 라이벌 크리스퍼. 하버드의 과학자들이 진 에디팅 툴 유전자 편집 도구를 창조해냈다.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유전자 편집 툴이 크리스퍼의 라이벌이 될 수 있다.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혹시나 크리스퍼나 인텔리아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관심이 갈 만한 기사죠. 하버드의 과학자들이 이번에 유전자 편집 툴을 만들었는데 이 툴을 가지고 몇 백만 건이나 되는 실험을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전자 편집 기술이 굉장히 현저한 발전을 빨리 이룰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기술의 이름은 레트론 라이브러리 리컴비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RLR이라고 하는데요. 이 RLR의 경우에는 박테리아 DNA를 이용한다. 이거는 크리스퍼랑 비슷하네요. 이 박테리아 DNA를 이용을 하는데 그 일부를 이용한다는 거죠. 박테리아의 DNA 일부 세그먼트니까. 그런데 그 일부의 부분의 이름이 뭐냐면 레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 레트론 라이브러리 리컴비니어링이죠. 이 박테리아 DNA 일부인 레트론을 가지고 한 줄로 돼 있는 DNA의 프레그먼트니까 일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복제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진 에디팅 그러면 여태까지는 크리스퍼 카스9이 가장 발전된 형태를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이 기술이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었죠. 노벨상까지 탔으니까요. 2020년에.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이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다른 기술에 비해서 굉장히 정확한 시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해서 상당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라이프 세이빙 트리트먼트가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질병을 유전 관계된 질병이라면 다 고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동시에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크리스퍼 같은 경우는 리미테이션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많다기보다는 중요한 리미테이션 그러니까 제한점이 중대한 제한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떠한 면이 제한점이냐면 가장 먼저 라지 넘버로는 사용을 못한다. 그래서 크리스퍼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대량 생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기술이 인간의 셀 세포에 톡식이 될 수 있다니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전자 가위로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잘라내는 거니까 이 가위로 사용하다 보면 만약에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것만 딱딱 잘라내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실수로 타겟하지 않았던 그 부분까지도 잘라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커다란 손상이 올 수 있겠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트로는 이러한 위험성을 좀 줄였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한 방식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종 DNA 가닥을요. 리플리케이팅 셀이라는 것은 자기 복제 세포거든요. 이 자기 복제 세포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변종 DNA 가닥이 더 이상 필요 없게끔 만들어주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 잘라서 제거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제거해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크리스퍼와 대접할 만한 그런 혁신적인 발견인지는 뭐 좀 더 주고 봐야겠죠. 하지만 이렇게 크리스퍼나 인텔리아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또 이 관련 뉴스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 로크에 관한 기사입니다. 로크가 지금 구글과 관계가 좀 틀어진 것 같은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로크 포즈 애프터 레포터의 리무빙 유튜브 TV from 채널 스토어 로크가 그들의 채널 스토어에서 유튜브 TV를 제거할 것을 결정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로크의 주가가 4% 가까이 떨어졌죠. 이제 컨트랙트 디스피트이 있다. 지금 둘이 컨트랙 계약상의 문제로 조금 싸우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로크가 악유, 논쟁하기를 지금 구글이 좀 부당한 요청을 한다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구글이 지금 뚜레트닝, 위협을 한다는 거죠. 뭐라고 위협을 하냐면 우리의 조건을 충족해 주지 않으면 유튜브 TV를 빼내겠다. 로크 채널에서 유튜브 TV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미래에 지금 발생하는 소비자의 데이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액세스를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Dedicated Search Result. 그러니까 검색을 할 때 유튜브 TV가 가장 좋은 위치에 나올 수 있게끔 배려를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의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로크 입장에서는 받아줄 수가 조금 없는 어려운 일인 것 같네요. 유튜브 TV 말고도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내주는 플랫폼이 로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유튜브만 유리한 방향으로 설칭 결과를 내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파트너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로크랑 구글이 조금 사이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요. 오미주읽어주는 남자에서 최초로 워렌 버펫에 관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를 발견했거든요. 워렌 버펫이 지금 자산의 규모, 그러니까 투자금의 규모죠. 282 빌리언을 지금 주식 마켓에 지금 인베스트를 한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총 2,820억이니까 엄청난 규모의 투자금이죠.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투자금액이 알고 보니까 단 4종목의 몰빵이 돼 있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닝 발표가 있었거든요. 토요일 날 오전에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 이 어닝 레포트에 따르면 버크셔 헬서웨이의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투자 회사니까요. 버크셔라는 것은 투자 전문 기업이잖아요. 이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살펴봤더니 전체 투자금에서 69%가 불과 4개의 종목에 몰빵돼 있었다. 그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애플인데요. 무려 110.9 빌리언입니다. 110.9 빌리언이면 전체 투자금이 지금 282잖아요. 한번 퍼센티지를 계산해 볼게요. 110.9 나누기 282 하면요. 전체 투자금액의 39%, 거의 40% 가까운 금액이죠. 이 한 종목에, 애플이라는 종목에 버크셔 헬서웨이의 전체 금액의 39%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벤커브 아메리카가 40 빌리언,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21.4 빌리언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이었잖아요. 21.1 빌리언이 지금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네 종목이 현재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9%나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미지님께서 번역하고 자막 작업해 주신 영상도요. 마찬가지로 워렌 버핏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오전에 버크셔 헬서웨이의 어닝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찰리 먼거 그리고 워렌 버핏을 지금 대동하고 나서 기자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대답을 하다가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주식 투자 방법은 S&P 500 지수의 한 90% 정도를 넣어놓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과연 어떠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다가 이러한 얘기가 나왔는지 그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오미지 읽어주는 남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미국 장이 드디어 열리잖아요. 그러면 또 내일 오전이 되면 재미있는 소식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따끈따끈한 뉴스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is question comes from a long-term shareholder who's been here for more than 25 years. His name's Ben Noel. He's from Minneapolis, Minnesota. And he says, Mr. Bunger and Mr. Buffett, after a 15-year period of market underperformance, you're cautious about predicting Berkshire being able to outperform the market in the future. Given this, what do you see as the arguments for long-time shareholders to continue holding their stock versus diversifying their risk across an index? Charlie, you want to answer that? Well, sure. Well, I personally prefer holding Berkshire to holding the market. So, I'm quite comfortable holding Berkshire. I think our businesses are better than the average in the market. Is it because you don't think the market values it fairly? Well, these are just accidents of history, and things are fluctuating at all times. But on a composite basis, I'd bet on Berkshire over the market. That's assuming we're all dead. I recommend the S&P 500 index fund for a long, long time to people. And I've never recommended Berkshire to anybody because I don't want people to buy it because they think I'm tipping them into some sign. Never. I mean, no matter what I was selling for. And, you know, I've made it public. You know, on my death, there's a fund for my then-widow, and 90% will go into an S&P 500 index fund and 10% of the Treasury bills in. On the other hand, I'm very happy having my future contributions to a group of charities that will be spread over 12 years or so after my death to stay in Berkshire. I think the odds are Berkshire is—I like it, but I'm not—I do not think the average person can pick stocks. We happen to have a large group of people that didn't pick stocks, but they picked Charlie and me to manage money for them 50 or 60 years ago. And so we have a very unusual group of shareholders, I think, who look at Berkshire as a lifetime savings vehicle, and one they don't have to think about, and one that they'll look—you know, if they don't look at it again for 10 or 20 years, that we'll have taken care of the money reasonably well. But that—I wouldn't argue that the S&P 500 over time— I would—I prefer—I like Berkshire, but I think that the—a person who doesn't know anything about stocks at all and doesn't have any special feelings about Berkshire, I think they ought to buy the S&P 500 index. I think that's why I'd rather have some money for the S&P 500 index. I think the S&P 500 index is really between 100% and 100% of the S&P 500,